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개혁신당의 조응천 충괄특보단장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다리셨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참 근데 그 차상병 순직 사건 관련한 국정조사 여기에 개혁신당도 동참 의사를 밝힌 모양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도 민주당이 자당목 하나를 떼서 그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한테 줬었죠. 그렇게 소수당을 배려를 해서 들어왔었는데 다만 이제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또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정부 부처가 움직입니다.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당은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원내 지도부한테 그 참여 여부를 이림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던 모양인데 이건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에는 왜냐하면 한 대표 자신도 며칠 전에 고 홍정기 일병 모호진이 찾아왔을 때 나라 위에 희생한 제법 공무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국가배상법 꼭 개정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최장병은 아닌가요? 네. 어쨌거나 의욕이 아직 안 풀리고 있고 유가족들이 아직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됐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거기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유가족분들이 납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겠죠. 국가를 위해서 사실 순직한 건데. 그런데 저는 요새 이 얘기를 하도 인터넷만 보면 이 얘기밖에 없어 가지고 당황 게시판. 그거 이제 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사실 말하기 싫어요. 이게 3주를 끌 일이냐. 검사 출신이시니까 여기에 위법적인 사안이 있나요? 만약에 제3자가 한 대표네 가족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그럼 명의 도용이 되죠? 네. 그렇다면 사업적으로 문제될 일은 있고요. 그거 말고 매크로를 썼다는데 매크로 쓸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2개 내지 3개 올렸다는데 수천 개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타인이 그 명의를 도용했거나 빌려 가지고 했다면 그건 형사적으로 좀 따져볼 일인데 이거 법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참 한가하다 싶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참 국내외적으로 높은 파고 속에 경랑에 이 대한민국 호라는 큰 배가 지금 기우뚱기우뚱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단계 가지고 이걸 3개월을 이렇게 한다? 3주. 3주. 3주로 이렇게. 그리고 2010년에 타진료라고 있었죠. 그 2년 끌었습니다. 카페가 생겨서 타진료. 저것도 반대. 이거 타진료처럼 가려고 그래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한 대표도 이해는 갑니다. 이런 거 빌미 삼아 가지고 자기 김옥경 프로젝트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일단 여기 참전하신 분들 보면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강승규 의원이라든가 용산 수석 출신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붙고 있고요. 제가 의아스러운 게 그 단계에 오류가 생겨서 이름을 넣으면 그게 다 검색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더군다나 한 대표 모친은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니까 모친 이름은 겨우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장모 이름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장모 이름을 어떻게 알고 이걸 검색을 했을까. 그러니까 왜 여기에 천착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더군다나 오픈되지도 않는 장모 이름까지 해서 거기다가 강기훈 선임 행정관이 언뜻 듣기로는 용산에서 이 당원 게시판을 관리하였다나 담당을 했다나 그래가지고 나가기가 힘들다. 그런 뉴스를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용산에서 왜 여당 당원 게시판을 관리하죠?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그 당 내부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의 일화이다. 뭐 걸려라. 그래서 그냥 움츠리고 이거 가족이다 아니다라만 얘기하면 그냥 끝날 일을 이렇게 3주 동안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 대표가 아무리 옳은 얘기하고 민생 행보를 이어가도 이게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가지고 여당 대표로서 이슈를 생산하고 끌고 나가지를 못해요. 이거 죽이 되든 밥이 돼. 이제 떨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옥근 프로젝트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번 논란이 용산의 조직적 움직임 같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런 의심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육성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 측근한테 넋두리 하는 것 정도로는 얘기를 얼마인지 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다가 김여사 특검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흘러나오는 건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특검이 재평을 들어갔을 때 이탈돼가지고 가결되면 한동훈 내지 친한계가 여권 공멸의 주범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이란 건 제가 보기에는 벌이 왜 정말 위급할 때 벌침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이 벌침을 쏘면 죽죠.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동기여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원 게시판 이걸로 벌침을 쏜다? 그럴 가치가 있냐? 그런데 물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강기훈 씨가 당원 게시판 실무자라는 주장이 천아람 의원이 한 건데 이거는 또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당원 게시판 논란이 친륜 비윤 정확히 얘기하면 친륜 친한계의 갈등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글쎄요. 이탈표가 좀 생길까요? 이거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생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침 같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쓰기는 좀 힘들 겁니다. 만약에 그걸 쓰게 되면 한동훈 특허법이 지금 박은정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그거 주고받는 게 되는데. 대통령이 그냥 공표해버리면 제 의결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영태균 씨 문제는 지금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국민의힘가 여당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게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거든요. 지방당자는 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그런데 이거 두 번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첫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번 압수수색하는 게 그런 경우에 종료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주간에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간을 다 끝나지 못하면. 다음날 또 하나요. 네. 다음날 올게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줄일 때문에.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밤늦게까지 할까요? 그런데 일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막 극렬하게 저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여당으로서 법치를 받아들이는 올바른 자세라고 평가하십니까? 우선 외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당이 야당처럼 민주당사 그때 압수수색 했을 때 난리가 몇 번 났었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꼴불견인데. 아마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대협이다. 그냥 못 준다. 뭐 압수수색 영장 갖고 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호사가들은 여기에다가 25일 날 한 대표가 여론조사 개선 TF를 만들어가지고 다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얘기까지 이걸 오버랩을 시켜보면 오히려 지금 당원 게시판으로 좀 수세에 몰려 있는데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역공. 왜냐하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22년도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 이건 자기는 그때 법무부 장관대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친융계죠. 그러니까 취지는 맞는 거니까. 그리고 여당이 압수수색 한다는데 협조한다는데. 그런데 속내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은 창원지검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거 이렇게 수사는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일단은 명태균 씨 구속기간 내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는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구속기간이 20일입니다. 20일인가요? 다음 달 며칠이라더라. 3일인가 5일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을 한다. 최대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볼 때 이게 원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만 지금 구속영장은 정치자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석 달 동안 계속 보도가 되면서. 딴 거 안 건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 건드릴 수가 없죠. 계속 녹취가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민주당이 녹취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문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회 2년 나왔고 그다음에 11호에 있었던 위중교사 사건에서는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법조인 법률가 출신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을 잘 못했고요. 그 이후에 판결문을 좀 봤는데 조금 좀 잘 안 읽혀요. 그러니까 이게 쫙 눈에 잘 안 들었는데 이 말씀이시죠? 그게 법기술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상식하고 조금 어긋나는 그런 구멍들을 파놔가지고 그걸로 도망갈 수 있게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원칙적으로 법은 도덕의 최소치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덕이라는 건 상식 그리고 양심의 기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식하고 부합을 해야 돼요. 좋은 법률 좋은 판결은. 그런데 뭔가 이상은 하니까. 도대체 김진성 씨의 일부 증언을 위증에 해당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증언 요청을 해가지고 위증을 한 것도 인정이 된다. 그런데 위증교사의 고의는 없다. 그럼 뭐지? 김진성 씨는 왜 스스로 오버해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위증을 그렇게 해서 저 힘든 일을 겪을까. 그리고 위증을 함으로써 자기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이 지사가 무죄받는 거. 그게 이득이거든요. 이런 관계도 없고. 그래서 특히 변론 요지서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좀 보세요. 그렇게 해주면 좋지 뭐. 그 변론 요지서란 게 말하자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이건 사실관계에서부터 또 상대방 배척 그다음에 증거관계까지 법리까지 다 모아놓은 게 변론 요지서거든요. 이래서 나는 무죄다. 이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지금 이 지사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두 시간 동안 변론 요지서 내용을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내주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검사 시절에 혹시 위증 관련 사건을 다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형사부를 별로 안 하셨군요. 그리고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변론 요지서 보내도 이게 아무런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정도라면 다른 피고인들 다른 문제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반 피고인들도 변론 요지서를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에게 보내줘도 문제가 그럼 이제 안 되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 피고인이 증인한테 직접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려요. 나중에 통화내역 조사하면 나온 거 봐. 검찰이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회의했지.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고 또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막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하려면 변호사끼리 혹은 변호사가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접촉하게 하는 게 마치 직접 접촉은 안 합니다. 그 잘못하면 위중교사 덮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피고인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한다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증이나 물증이 아니고 증언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이거 앞으로 참 재판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이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이 계속 유지가 되면 재판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위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형법주석서 같은 데 보면 피교사자한테 구체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위증을 해달라. 혹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대충의 바운더리 범위만 방향만 얘기해줘도 위증이 된다. 그리고 교사한 내용하고 증언한 내용이 달라도 위증이 된다. 위증교사가 된다. 그런 게 형법 교과서에 추석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조금 납득이 안 되니까 이거 아마 상급심에서는 변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씨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언론이 이 김인섭 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백현동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과정인데 어떻게 연결이 됐냐. 이것 때문에 어떻게 연결이 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전에 제기됐던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각종 특혜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사 사건 중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최초의 사례죠. 그런데 이 김인섭 씨는 자기는 정바울 디벨로퍼하고 동업 관계로 같이 한 거다. 내가 뭐 이 공무원들한테 알선 청탁하고 뿌록한 노릇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정진장이나 이 시장과의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잘 안 풀리는 거 풀어준 거야. 그런데 그거 특가법상 알선 수제에 해당돼 딴소리 하지 마라고 오늘 이게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직선거법이 국토부 협박에 의해 가지고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한 거다라고 한 게 지금 유죄가 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안 되다가 김인섭 씨를 채용하니까 그냥 풀렸다라는 게 거기서 허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이제 뒷받침하는 거고 또 백현동 사건이 또 있죠.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몰아줘서 135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업자한테 주고 성남 도개국은 빠지게 해가지고 그런 손해를 입게 했다는 게 백현동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중간에서 키맨으로 역할을 했고 그 창구는 정진상이고 뒤에는 이 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백현동 사건을 하면서 재판하면서 그걸로 판가름을 내는 거죠. 그런데 정진상 실장까지는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그런데 이거 사실 백현동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대장동 백현동은 대선 전에 1심 끝나면 다행입니다. 너무 사이즈가 커서. 그거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달복 송구 문제는요. 그거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빨리 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계속 끌겠죠. 한 가지 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조금 더 늦어졌잖아요. 3주. 3주. 그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 판결문을 쓰다가 보니까 꼭 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증거관계로서 뒷받침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거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사실. 요건 사실에 필요한 부분이 지금 구멍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완하려고 보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상을 할 때 지금 9년인가요 이와의는. 9년. 9년. 9년 6개월이죠. 그게 항소심에서 조금 어떻게 줄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양형은 9년 6개월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줄 가능성은 있고요. 무죄는 뭐 그렇게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어미준 두 명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안에 표결 처리를 했는데 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요새 탄핵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네. 하여간에 이게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독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저렇게 낮고 국정수행 능력에 전부 다 캐치한 만큼 붙이잖아요. 거기다 불통에다가 국정기저 저렇게 안 된다. 도대체 저 뭐냐라고 그렇게 볼만을 내도 촛불이 불이 잘 안 붙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로만 민생하고 말로만 오른쳐가지 강성 지지층만 눈치 보고 탄핵 특검 그다음에 법안 강행 처리 이것만 하죠. 힘자락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법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가 행정권까지 가졌을 때는 이건 누가 말리냐. 그리고 사법부 판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욕하고. 그래서 이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될 거다. 독재가 될 거다라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공백을 메꿔줄 만한 게 지금 민당은 아니다. 이재명은 아니다. 그 탄핵에서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 잡고 하면 광장에서 아무리 저려봐야 그냥 소리 없는 메아리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소수당을 배려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